가포맨 가포맨 첫 뺐다 큰일 났다 오늘을 위해서 나 한참을 기다렸죠 그대 내꺼 되기에 또 소망하고 바랬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아님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할까 다 두근두근 설레던 그날이 오늘이죠 그대는 나의 lovel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대는 나의 lovel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그대는 나의 나의 pretty girl 나의 pretty girl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만의 천사 나만의 천사 그대는 나의 나만의 천사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나요 그대 나 처벌하는 거예요 잘 다 지쳐 잘 다 지쳐 힘들어도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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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벌해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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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나 처벌하는 이런거에요 신나러 신나러 없다 진짜 손 막힌다 진성으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이런거야 진성이 뭐냐 그냥 가성으로